순창군이 지역 출신 대학생들에게 파격적인 생활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해 화제입니다. 순창군은 지역에서 초중고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할 경우 졸업 때까지 4년간 최대 1,600만 원의 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순창에서 초중고교를 졸업한 대학생은 학기마다 200만 원씩 4년간 1,600만 원을, 중고교만 다닌 대학생은 학기당 150만 원씩 최대 1,200만 원을, 고교 졸업 대학생은 최대 8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